공병호 TV의 공병호 따라서 이 방송은 H의사님의 원고를 대독하는 그런 방송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한폐렴 진실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정부 최악의 잘못은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은 것이다 H의사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정치적인 맥락은 없는 분입니다 순수하게 전문가로 시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들 가운데 정말 우한폐렴에 걸린 사람들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한폐렴이 잠복기가 14일이나 되고 최고로 27일까지 연장됩니다 경증이 중증보다 많고 무정상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이들을 14일간 격리하지 않으면서 이들이 우한폐렴을 퍼뜨리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격리를 할 수 없으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지금도 매우 중요합니다 격리를 할 수 없으면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 입국 금지가 최선책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격리를 할 수 해야 되고 격리를 할 수 없으면 입국을 시켜서는 안 된다 H의사님의 주장입니다 1월 23일 날 시작된 한 개인의 청와대 청원은 72만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1월 26일 날 대한의사협회는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를 지금까지 7차례 요구했습니다 훗날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우한폐렴 감염증 초기 사태에서 잘못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를 위험에 빠뜨린 제목으로 아마도 영원히 주홍글씨가 찍힐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는 법적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이라도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방역의 제일 중요한 조치다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입국 금지 조치를 단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H의사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많이 퍼져서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천지 사태도 방역의 실패로 높친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 때문에 생긴 사태입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추가 유입을 막지 않을 경우 이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우한폐렴에 걸린 사람이 입국하는 경우에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여러 곳에서 신천지와 같은 지역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네요 2월 한 달 동안 10만 명 정도의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유입됐는데 그 10만 명 가운데 누가 확신하겠습니까 한 명도 우한폐렴에 감염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문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이 전문가들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대변인은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입국 금지를 우리는 실시할 수 없다 그런 무식한 언론 기자용 서면 브리핑 자료 같은 것을 내놓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왕고집입니다 왕고집 고집 불통입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존중하자 하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입국 검지는 서둘면 서둘수록 도움이 된다 H 의사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미 퍼진 것인데 막아도 소용이 없지 않나 말도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감염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자 발생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의료계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생기기가 더 쉽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방역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퍼지더라도 더 이상의 추가 유비를 막아야 전파되는 속도가 조금이라도 더 느려져서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거나 그것을 막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의 무식한 놈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외부에서 유입하는 유입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방병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양해 비례한다면 유입 양해 중국의 우한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대구에서 의료 시스템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환자가 발생해서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에서 추가적인 환자의 유입을 막지 못하면 그것은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중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막는다고 억울해할 것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면 2주간 격리시키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막지 않고 있는 우리가 이상한 것이죠 막지 않고 있는 우리가 이상한 겁니다 막지 않는 청와대가 이상한 겁니다 막지 않는 문통이 이상한 겁니다 참 이게 우둔한 거죠 저는 이 전문가 이야기라도 들어보니까 검새 머릿속에 통하는데 진짜 참 아마 앞으로 큰 책임을 질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결정 때문에 아마 엄청난 책임을 질 겁니다 이분 이야기가 뭡니까? 늦더라도 막아야 추가적인 중국으로부터 오한폐렴 감염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보존하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1, 2주 내에 담복기에 있던 환자들이 급증할 것이다 폭발할 것이다 폭등할 것이다 폭주할 것이다 1주 내지 2주 내에 H의사 선생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저의 예측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1주일이나 2주일 이내로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서 환자가 폭증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확산을 늦추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더 빨라질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겁니다 확산을 줄이고 진단을 빨리 붙이려면 검사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정부는 모든 인력을 더 많은 검사를 하는 데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에 따라서 인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인력에 맞추어서 질병을 검사하니까 검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얼마나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천지 대구나 외국에서 온 경우가 아니라도 전국의 각 지역에서 모 정상인 사람도 포함된 표본조사를 시행해서 어느 정도 우한 폐렴이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경증이나 무정상의 환자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서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전국 단위의 지역 감염은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일단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심속히 들어가서 표본조사를 했으라도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결국 전국 차원의 지역 감염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처럼 대응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결론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결론은 백신이 나올 때까지 버티지 못하고 걸린 사람들이 다 걸리는 경우이다 걸릴 사람들이 다 걸리는 경우가 하나고 두 번째는 중국처럼 우리나라 전체가 동시에 집에서 나오지 않는 극약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구 지역만 격리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전국에 이미 우한 벼림이 퍼졌을 가능성이 반드시 고려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점점 더 큰 서나미로 몰려올 것이다 이 분 뭐 결론은 그거는 비극적인 예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상을 알고 가정마다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죠 전국이 다 퍼졌다는 겁니다 이 분 말씀은 H의사는 서울도 꼭 같은 대구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전주도 일어날 수 있고 광주도 일어날 수 있고 우선 수원도 일어날 수 있고 전국이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이런 진실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막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광고 탄압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웬만한 중국 관련된 뉴스 우한 벼림에 대한 뉴스는 다 뭐죠? 광고 탄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천만다행인 것은 유튜브 방송 내용 자체를 그냥 내려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행인 겁니다 아주 천만다행인 겁니다 이런 방송을 여러분과 공유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각 가정마다 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도 지속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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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